그걸 적어놓은 걸 확인을 하다보니까 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안 좋고 그냥 오면 안 되는 대로 언니 이것 때문에 고민 때문에 왔잖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강원도 원주에 사는 칠성 장군단 김시 제사 옳습니다. 오늘 일단 제가 처음 들어본 질문은 선생님이 점사 보시는 방식이 좀 남다리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대하면서 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정확하게 이런 손님이라는 건 안 보여주시고 빗대서 꿈으로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? 예약할 때 이 사람 고민이 신과물인가?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문제가 좀 있겠구나 하고 느낌적으로 받을 때가 있죠. 미리 그걸 신점이라고? 그렇죠. 신점이라고 하고 0점이라고 하기도 하죠. 딱 선생님 간판에 신점, 0점 딱 크게 써있더라고요. 이 신점이나 0점이라는 게 이게 생년월일이나 이름으로 점사가... 안 돼도 저는 점사가 나와요. 생년월일이나 이름 필요 없어요? 네. 이름도 필요 없어요, 선생님? 네. 근데 점사를 하다 보면 아, 이 집은 이상하게 많이 빌었던 집인데 하고 느낌적이 올 때면 죄송한데 성이 뭐예요? 하고 물어볼 때는 있어요. 근데 선생님 같이 굳이 점사 볼 때 생년월일 이름도 필요 없다 하면 일반인들의 시점에서는 어? 좀 부정확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첨심받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. 모르고 다 그냥 부정 막 풀었는데 오자마자 손님한테 이런저런 약이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요. 왜 보살님은 왜 안 적냐고. 저는 몰라요. 인간이라서. 근데 나오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끈을 뜯어놓은 건데요. 내가 이러니까. 맞긴 맞는데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적는 게 예의예요. 이러더라고요. 손님이 대로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적다가 한 1년 정도 적었어요. 솔직하게. 적으니까 손님이 이 손님은 뭐 때문에 왔었다는 거는 이제 손님이 다음에 그분이 또 얘기를 할 때는 찾아볼 수는 있어요.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걸 적어놓은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안 좋고 그냥 오는 대로 언니 이거 때문에 고민 때문에 왔잖아. 손님이 먼저 말하기 전에 그냥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어쨌든 바로 딱 직감이 안 올 때는 언니 그냥 나 나오는 대로 이야기할게요. 하고서는 언니 이거 때문에 고민이에요. 하고 그냥 던질 때도 있고요. 그러면 잘 맞던가요? 예를 들어 한 10명이 온다 그러면 8명은 맞았어요. 2명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 경우도 있었어요. 그렇게 좀 점사가 안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상문. 저 같은 경우는 상문을 좀 타는 쪽이에요. 그러니까 집안에 아니면 자기 집안이라도 남편 쪽에 아니면 애인 쪽에 상문이 있으면 100% 점사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신전 영재로 선생님은 생년월일 이름 필요 없이 그냥 봐요.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가 시국에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전화 점사를 보신 분들도 많아졌어요. 전화 점사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신전 영점 그대로 나와요. 전화 상담을 하는 대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전화를 해요. 아 영상 통화로? 네. 왜냐하면 그 손님 일에 오면 저는 눈을 보든가 얼굴을 보면서 점사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 들어도 푸긴 푸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손님이 만족을 하려면 저는 저가 손님한테 몇 시 몇 분에 동영상으로 저가 전화드릴게요. 해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신전 영점이 궁금하다 하면은 전화 점사도 그럼 가능한 거잖아요. 네네.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다 거부를 많이 하셔요. 그럴 때는 전화 상담으로 많이 돌리기도 하고요.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